세종 중앙공원의 8천 제곱미터 규모 장미원이 7개 주제를 남은 장미정원으로 새단장합니다. 세종시는 오는 5월 세종 중앙공원에서 열리는 2023 세종가든쇼를 앞두고 공모를 통해 선정된 작품을 토대로 다음 달 21일까지 장미원을 다시 구성합니다. 오는 5월 18일부터 나흘간 열리는 2023 세종가든쇼에서는 장미꽃 전시는 물론 지역 조경수와 화훼농가들이 참여하는 정원장터 운영, 가드닝 체험 프로그램 등이 진행됩니다.